에센아트 이번 영상은 곧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죠? 1월 19일로 예상이 되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정말로 중요한데요. 첫번째는 신규 전설 플러스 영웅 녹스가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녹스의 타입은 만능형 혹은 방어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즉사되게 마침표같은 영웅으로 예상이 되고 네비로스, 신하루디, 크리스와 함께 사용이 되면서 아마 즉사뿐 아니라 백과 오를리처럼 지속적인 CC, 매즈 혹은 소멸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사되게 같은 경우는 네비로스가 나왔을 때, 신하루디가 나왔을 때 각각 1티어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어느샌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또 안보였는데요. 만약 녹스가 출시된다면 1티어로 완벽하게 자리를 굳힐 것 같은데 녹스라는 영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나원의 스토리와 스킬들을 가져왔는데 녹스는 원래 테라 영지에 뛰어난 검수를 지니 명예로운 장군 하지만 어둠의 힘에 물들어 지옥의 군주를 따르는 지옥의 기사가 되었구요. 희미하지만 옛 기억이 남아있는 녹스가 어둠의 힘을 갈망하면서 진정한 악마로 다시 태어났으며 지옥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옥의 군주는 크리스죠. 크리스가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녹스의 스킬도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시브 스킬로는 아군 전체 1에서 3인 공격 데미지 감소 상태 이상 적중 확률 아군 전체 확률이 상승하구요. 재생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면역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는 모든 적군에게 즉사를 걸구요. 그리고 두번째 액티브 스킬은 쿨타임 증가 3위초 늘리고 버프를 차감 이론효과 해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성 스킬의 궁극기에도 즉사를 거는 요런 원래 즉사를 거는 영웅이었는데 스킬 영상 일단 보시죠. 자 다음 업데이트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데요. 별투장 일반전 개선입니다. 이건 1월 16일 임시점검으로 뭐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별투장 일반전 최대 입장 가능 횟수가 20회로 늘렸었는데 다시 10회로 롤백을 하구요. 그리고 슈페리어 4,5의 연승 보너스 제거 슈페 등급 이상에서는 본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유저와 매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는 슈페 1이면 슈페 1만 매칭이 됐었는데 변경 후에는 슈페 1이면은 레전드 5까지도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운빨도 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임시점검으로 우선은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고 아 근데 이 부분이 좀 2주만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주만 빨리 했어도 이런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2주 업데이트라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도 해결이 안되면 추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첫번째는 승급 강등전 도입인데 특정 점수를 도달하기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같은 티어 매칭이 되다가 특정 점수에 도달을 하면 한단계 높은 등급을 매칭을 시켜서 3판 2선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면은 승급을 하고 실패를 하면은 유지를 하는건데 강등은 그 반대가 되겠죠. 두번째는 레전드 슈페리어 구간 점수폭을 늘리고 이 중간에 새로운 티어를 도입하는건데요. 예를 들어 뭐 그랜드 슈페리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무구 슈 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세번째는 최고 달성 티어 기준 매칭으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은 자신의 점수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점수차로 매칭이 되는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구요. 세번째는 첼리니 던져 신규버스 아바란체가 등장합니다. 정규 시즌 네번째죠. 정규 시즌 세번째부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이 아바란체도 어렵지 않을거로 예상이 되지만 속성별로 좀 넣어서 오브젝트를 좀 파괴해야 되는 부분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번째는 신년 업데이트 방향 로드맵 설명인데 이제 1월 신년이기 때문에 1월 18일 공식 방송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컨텐츠 출시 일정을 발표를 하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신캐출시 이외에 결투장 퇴근했지 말고 좀 재미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지만 공식 방송에서 언급하기로는 기존 것을 더 재밌게 만들겠다.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걸로 봐서는 솔직히 좀 크게 기대는 안되지만 그래도 어떤 영웅이 나오는지 그리고 펫도 신화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이제 곧 설이기 때문에 설 기념으로 이벤트라든지 뭐 코스튬 출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주 뒤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출석 이벤트라든지 뭐 방치형 이벤트 뭐 그리고 다른 이벤트 이런 것들 하나 할 수가 있고 코스튬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런 코스튬이 나왔기 때문에 설날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 기념이면은 어... 이 부분이 조금 어... 우려가 좀 되긴 한데 어... 이제 신규 펄빔 신화펫 요거를 조금 예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마 갑자기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또 민심도 많이 안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겠죠?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뭐 여섯번째 전투 파트 컨텐츠 추가 증설인데 이거는 늦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무한의 탑 추가로 나오고 8인 레이드 아겐의 끝 16단계 추가로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아겐의 끝은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무한의 탑이나 이런거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요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출시가 뭐 기대가 되긴 하지만 지금 일단 결투장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전날인 이제 방송 공식 방송에서 어떤게 언급이 되면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나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뭐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또 세나트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즐거워요.